전통미가 돋보이는 자개가구는 꾸준한 인기 아이템인데요. 최근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신개념 자개가구가 등장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만나 세계적인 디자인 제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신개념 자개가구 이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개가구는 한국적인 아름다움과 특유의 고급스러움으로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아이템인데요. 한 디자인 기업에서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미래형 자개가구를 선보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다로부터 나오는 빛이란 뜻의 이 제품은 스위치를 켜면 LCD TV로 끄면 화장대 거울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가구인데요. 2008년 밀라노 가구박람회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던 작품입니다. 기학적 원형 패턴을 입체적으로 디자인해 가지고 전통과 현대 미학을 동시에 구현한 제품입니다. 전통을 재해석한 동양의 혼은 시비지를 나타내는 동물의 실루엣을 이용해 거울이란 오브제와 TV를 결합한 제품입니다. 정교한 선이 살아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 밖의 스탠드 실루엣을 본따 조명 기능을 더한 스탠드나 모던함을 더한 자개 콘솔, 병풍, 책장까지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합니다. 작품 수준의 아름다움과 실용성까지 갖춘 이 가구들은 모두 전문 공방에서 수작업을 통해 제작되는데요. 가구 하나하나의 장인 정신이 스며 있습니다. 동양의 정서에 한국적인 소재와 디자인으로 전통을 재해석한 디자인 가구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전통 소재에 유니크한 디지털 기술,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의 디자인을 결합해서 새로운 가구들을 선보여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세계에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이 업체는 최근 신사동의 전문 전시장을 마련해 제품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디자인과 아이디어가 힘인 글로벌 시대에 신개념 자개 가구가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대표적인 디자인 제품이 되는 것도 멀지 않은 듯합니다. KRB 인테리어 뉴스 이진희입니다.